마태복음 28장 16절말씀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멘 응원을 계획하실 때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맘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신장에 문을 열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맘에 문을 열고 예수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세대 성게 하소서 지니는 그도 그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양같아 이 CIAN ources 그 지니는 그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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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하여 주소서 진지자들에게 하소서 신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나누게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어서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성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시대 만명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부활주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공급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부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지상 최대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과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부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진 승부수가 있다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나라 5층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237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가지고 성교라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현장의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것이고 그 중심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손만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시대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섰던 전도자들, 성교사들, 모든 성교 현장에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복받은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결국 노예 되었지만 반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237나라를 향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나가는 자들마다 본인들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와 성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교로 세계 정복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느냐 전도, 성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새로운 성전으로 응답받은 부분들도 전도 때문이고요 성교 때문이고요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도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237나라 살리는 성교 또 성경적인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후하라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모든 족수로 제자 삼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공사하는 부문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성도분 한 분이 집사님이 당장 답글 댓글을 올렸는데 우리 교회의 통력 부수나 모든 시스템은 성교를 위했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올렸다고 해요 성교를 위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규모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또 통력 부수도 17개나 이렇게 준비하느냐 지금도 우리 통력실에 통력자들이 통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17개나 준비하느냐 너무 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답을 가지고 아 하나교회가 성교 때문에 존재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과 모든 시스템은 237나라 성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 여기에 성도들이 지금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들 단순히 정리될 수 있도록 그 집사님이 성교 때문입니다 그냥 통력 부수 맞는 게 그냥 통력 부수 아니라 성교 때문에 전 세계 237나라를 향한 성교 때문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도 237나라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성교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내셨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직장에서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다는 부분을 듣고 헌금하고 싶다고 안 해도 된다니까 헌금을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불신자예요 그런데 성교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고레스 왕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시켜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잖아요 아 그런 역사가 여기서도 체험되어지는구나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크리스토의 정인들로 이 땅과 237나라 전달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세요 어느 분이 카톡을 주셔서 목사님 전국 여성산업인 연합회가 있는데 그게 포럼을 나누는데 우리 하나교회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러 해서 포럼을 했더니만 여성산업인 성교에서 연합회에서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헌금하고 싶다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 외부에서 연합회에서 헌금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다고요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어머님의 이름으로 꼭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헌금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감동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부활하신 크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말하고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부활하신 크리스도의 증인으로 2, 3, 7 나라를 나가라고 2, 3, 7 나라를 향해서 다른 곳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진짜 인생에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크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세상 현장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크리스도께서는 지금 보호자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마통의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크리스도께서 보호자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과 날조차도 응답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이 맞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일도 응답이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도 응답이죠 오늘 이 한 날 또 응답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호자에 계시면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날에 완전한 응답을 받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날에 완전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찾아 누려야 돼요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셔서 보호자에 앉아 있어서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날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렸던 우리 선배들 보세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오히려 그 문제 당하면 당할수록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핍박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걸 알았기 때문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문제가 문제가 안 되었고 그 자체가 응답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것을 찾아 누리십시다 그 어떤 여러분의 문제도 문제 안 될 여러분 환경도 환경에 빠지지 않는 그 축복된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모든 날에 완전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사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귀한 축복의 이 날에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크리스토이십니다 우리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비성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새는 공중을 날면서 살아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생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건 썩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도 모르고 그게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몸부림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몸부림쳐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방주 대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해결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대로 바벨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 말씀해서 그게 가난한 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이삭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한 해 농사 지었는데 백배나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한 해 농사 지었는데 백배나 얻었다 말씀 샘근은 얻었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난한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왜 가난한 땅이냐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낼 곳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땅의 은약을 가지고 구약시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기다린 자들이 승리했다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봉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봉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대성물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본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런 것이에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모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 4장 6절 7절에 염려하지 말라 왜냐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4장 6절 7절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아무것이나 염려하죠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어진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다 이루신 그리토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걱정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아니며 진정한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이 문제를 영원히 온전히 하셨습니다 히브리즈 10장 14절에 보면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루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승리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셨고요 그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죄, 죄로란 저주와 재앙, 모든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마태모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웠던 곳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빈 무덤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무덤에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죽음에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건세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모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사실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도록 되게 돼 있어요 빌리포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땅의 모든 건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은 모든 남물이 무릎 꿇는 모든 남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란 사실이에요 이제는 양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혹이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산업의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모든 남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요 그 이름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이래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체험한 증인으로 절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역사에 올인하고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호자에서 지금도 우리를 생명으로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에 올인하고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여자들은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요 사단에게는 최악의 소식이고 원수 대적에게는 무성과 두려움의 소식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잔인이던 주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신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넘치도다 얼음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붙잡혀 있다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주어지는 위로하심 고난 속에서 위로함을 더 크게 누리게 되고요 고난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확인되고 누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악한 사전은 어떻게든 이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나 비결을 찾지 말고요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비결을 방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얼마나 완전하냐 우리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든지 반드시 앞서가는 역사입니다 모세가 출혈구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혈구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압에서 행하던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압에서 했어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조서의 의인을 찍은 그 사실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약 붙자고 기도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에게 결국 얼음통에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됐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물을 때에 안부를 물을 때에 거기에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에서 6장 2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먼저 앞서가며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살거나 우리는 앞서가면서 염려하는데 앞에 땡겨서 염려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위기를 당합니까? 얼음을 당합니까? 앞서가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토공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더니 뭐라 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새가량을 나타내게 되냐 먼저 허감의 역사들을 결박해야 되는데 어떤 현장에서든 이 안에 먼저 허감의 역사를 결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입는 겁니다 거기에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삼이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 현장에 분명히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로말며 이루어지는 응답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모든 장소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야 먼저 결박해야 될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참된 전두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절대적인 사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갔었습니까? 오늘 16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시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지금 복음을 잃어버려서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절대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주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 현장들 지금 미국 현장들 아니 지금 한국 교회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를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별것 없는 사람들 존재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면 됩니다 그게 부활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이 땅에 서고 이 삼실나라에 서야 되겠다 결단만 하고 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땅과 이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그냥 축복되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레인도 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보호자에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리는 이 삼실나라를 살리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리며 이 삼실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